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명태균은 윤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라던가 공천에 관여한 혐의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소유로 알려진 왜곡된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명태균 소유가 아니라는 이런 녹취록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민주당 진영에 협조를 하고 있는 강혜경은 명태균의 주장이 꾸며낸 것이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강혜경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강혜경씨가 자꾸만 본인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여론조사 업체가 명태균 소유인이 아니냐 이 문제는 해당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명태균이 왜곡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에게 호감을 사서 공천에 개입을 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이며 윤 대통령 말고도 다른 정치인들 역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기 삼아 가지고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몇몇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조종하는 모습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가 해당 이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은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녹취록에서는 작년 7월 달에 명태균하고 그동안 명태균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 김모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과 김영선의 비서관 김모씨 이 5명이 당시 해당 녹취록에서는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녹취록에서 명태균은 김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 것이냐라고 여러 번 물으며 여기에 대해서 김 소장은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자 명태균이 나에게 급여 말고 돈을 준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김 소장은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이 내용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강혜경씨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해당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7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슈가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이라 해당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는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해당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진영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주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론 측에서는 강혜경씨에게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강혜경씨는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다만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혐의를 벗기 위해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혜경씨가 해당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들이 나눈 이야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강혜경이 앞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강혜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강혜경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이 하는 주장을 전원으로 듣고 그거를 본인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번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강혜경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이나 맞추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혜경 본인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태균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 이상도 이해도 아니기 때문에 강혜경 본인이 명태균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그 거짓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혜경의 대부분의 주장이 명태균의 주장 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혜경이 명태균을 저격을 하면 본인 얼굴에다가 침뱉기를 하는 것 이상도 이해도 아닌 상황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의 주장이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혜경은 얼마 전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명태균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명태균 대표는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명태균이 저렇게 말이나 마치고 조작질이나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거짓말쟁이고 지들한테 유리일 때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들의 주장에 믿음이 실릴 수가 없으며 실제로 정치권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로 가야지 윤 대통령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정치적인 주장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법 쪽에서는 강혜경 진술에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될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나 입장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한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를 향해서 제2의 윤지호라고 비판을 했고 강혜경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명태균의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강혜경 씨가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진심으로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가지고 저런 얘기들을 옮기고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결말은 윤지호 꼴이 날 가능성은 분명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혜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명태균의 주장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강혜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명태균 녹취록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했지만 그 약발이 지금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미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녹취록을 깔 때마다 명태균이 자기 혼자 떠든 얘기가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빌드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조계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강혜경이 혼자서 떠든 이야기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명태균 이슈가 나가리가 되면 강혜경 역시도 자연스럽게 좌파진영에서는 용도 폐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민주당에서 윤지호가 장재현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대단한 목격자이거나 증인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좌파진영에 힘을 실어줄 때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공인신고자라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좌파진영에서 아무도 윤지호를 거들떠보지 않으며 오히려 윤지호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혜경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윤지호씨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좌파진영으로부터 용도 폐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언급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좌파진영에선 불편할 것이며 또 강혜경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때 좌파진영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좀 해야 될 것이며 지금 뭐 야권 진영에서 의인이네 공익신고자라고 띄워준다고 해가지고 그 뽕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윤지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명태균이라든가 강혜경 사건을 보고 있으면은 태산명동 서희필이라고 엄청나게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에 대거처럼 난리를 쳤지만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쥐새끼 몇 마리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며 경찰 측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쳐넣을 사람들 좀 빨리빨리 쳐놓고 이제 좀 이런 이슈에서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